재작년 11월 처음 발행한 제주지역화폐 탐단원전은 애플리케이션 가입자가 53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운영 대행사가 바뀌면서 데이터를 이관한다면서 새해 첫날부터 사용이 중단됐는데요. 이용자가 많아진 만큼 도민이 느끼는 불편도 그만큼 큽니다. 보도에 헌진 기자입니다. 제주시에 있는 한 마트. 마트 입구와 계산대 곳곳에 지역화폐 탐단원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여졌습니다. 탐단원전 운영 대행사가 교체되며 자료 이관과 전산 시스템 변경 등을 위해 카드와 애플리케이션 사용 등 모든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평소 탐나는 전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주요 커뮤니티에도 새해 첫날부터 관련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계속 사용이 안 된다며 질문이 올라오거나 잔액이 많이 남았지만 사용할 수 없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운영 대행사 변경으로 인한 탐나는 전 일시 사용 중단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이관과 새롭게 사용하게 되는 탐나는 전 앱 테스트 중입니다. 앱을 까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카드도 등록하고 또 기존에 썼던 계좌를 연결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모든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탐나는 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기존 카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기존 앱을 삭제하고 신규 앱을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올해도 기존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른 5에서 10% 할인 정책은 유지하고 충전 캐시백 혜택은 정부의 지역화폐 관련 예산 배부에 따라 한도와 시점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